강 철깃발이 세워졌네. 집중하게 적군이 C 거점을 차지했네 도착한 기술을 찾아옵니다. 주로 하는 중 이 거점을 함락시켰군. 거점 2개가 전해될 것세. 이 거점을 무력화시켰군. 상대도 울음소리를 듣고 공포를 느끼지. 이 거점을 무력화시켰군. 이 거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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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력화시켰군. 비거점이 점령되었군요. 비거점이 점령되었군요. 비거점을 무력화시켰군. 자네 편이 어드벤티지를 차지했네. 밀어붙이는 거야. 비거점이 점령되었군요. 5분 남았네. 지금까지는 괜찮은 전술이군. 흠. 비거점을 무력화시켰군. 비거점을 무력화시켰군. 비거점을 무력화시켰군. 불이 붙었네. 멍깜을 찾아 없애버리게. 사냥이 끝났네. 적군이 C 거점을 차지했네. A 거점을 함락시켰네. 두 명째다. 3분 남았네. 계속 그대로 가면 이길 수 있겠어. 이 거점을 무력화시켰으면 거점 두 개가 전해들걸세. 4분 남았네. 그 4분 남았네. 이 거점이 아마 더 대가에서 사냥이 셋. 어쩌면 배부는 이길 수 있는 거점까지 신난 것 같긴 한데요. 아니다. 저는 강한 전사로군요. 잘 싸워 얻은 승리가 가져다주는 상만큼 마땅한 상은 없지.